한 표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24만 7077표가 뭡니까 바로 이런 그래프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를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동한 것을 여러분들 뭐죠 전산적으로 모두 다 0값을 중심으로 정상투표로 다 만들어 준 겁니다 정상투표를 만들어 주니까 빼앗아간 표가 다 드러난 겁니다 264만 3983표 격차가 난 겁니다 그리고 표는 몇 표를 쑤셔넣는 거 하니까 240만 표 정도 쑤셔넣은 겁니다 멋진 작업을 한 겁니다 참 재하 전문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표도 차이가 안 납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24만 7077표하고 모든 지자체에서 전국 을 뭡니까 수백 개 지자체를 다 조사해 가지고 마지막에 딱 합산해 보니까 뭐죠 선관위 발표된 자로 정확하게 일치한 겁니다 240만 표 정도를 집어넣은 겁니다 240만 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실제 격차가 264만 표 차이가 난 선거를 24만 7000표 차이로 줄여 넣은 겁니다 다 전산조작을 한 겁니다 전산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딱 증거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선관위 자료를 가지고 이거를 전국에 다 조사를 해가 이렇게 찾아 낸 겁니다 어마어마한 집념이었습니다 264만 표 차이가 발견된 겁니다 264만 표 차이가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캡처해 가보시면 딱 나올 겁니다 왼쪽이 선관이 발표된 자료 가만 계시죠 이게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이게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다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선관위 발표된 자료하고 그 다음 제야 전문가 추정한 진짜 후보별 득표수 가짜 후보별 득표수와 그대로 비교가 가능하죠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이재명은 선관위가 294만 4981표를 받았다고 발표했지만 진짜를 구해보니까 258만 1282표밖에 못 받은 겁니다 선관위는 윤석열이 서울특별시의 325만 5747표를 받았다고 발표했지만 진짜를 구해보니까 359만 9090표를 받았는데 325만 5247표를 받았다고 발표한 거죠 이렇게 해서 다 발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딱 나옵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밑이 선관위 발표입니다 이재명은 선관위가 1614만 7736표를 받았다고 보지만 제야 전문가 사전투표 조작을 다 수정하고 나니까 1614만 표가 아니고 1491만 4138표를 받은 겁니다 표를 얼마나 쑤셔 넣어준 겁니까 123만 3598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윤석열은 선관위는 1639만 4813표를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받았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제야 전문가가 사전투표 전산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빼앗긴 표를 다 계산하니까 1755만 8120표를 받은 겁니다 윤석열 한께서 116만 3307표를 빼앗아 가가지고 이재명 한께 대해준 겁니다 심상정은 선거관리위원회는 80만 3358표를 전국에서 받았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실제로 구해보니까 87만 849표를 받은 겁니다 심상정이 받았던 총특표수 가운데 67491표를 빼앗아 가지고 전산적으로 이재명 한께 대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총 여러분들 이동한 표수는 123만 3598표 곱하기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그냥 다 도둑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결론을 보시게 되면 최종 결론을 보시게 되면 이재명은 선관위는 47%를 받았고 윤석열은 48표를 받았다 이게 반올림 해가지고 여러분들 1%가 나오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0.73% 차이가 나는 거죠 아슬아슬하게 이겼다는 거죠 그러나 제이아 전문가가 전산 조작을 통해가지고 이재명이 빼앗아 가고 윤석열과 심상정이 빼앗겼던 표를 다 계산하니까 실제로 총특표율은 이재명이 44% 윤석열이 52%로 여러분들 선거가 결정된 거죠 그러니까 0.73%로 여러분들 결정된 게 아니고 약 여러분들 8% 차이로 윤석열이 승리한 겁니다 8% 차이가 총특표율 기준으로 8%로 승리한 겁니다 0.73%로 승리한 게 아니고 이게 0.52가 52% 빼기 44%가 8.2%가 나오는 거죠 8%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시면 한 8%인데 득표율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간신간신한 이긴 게 아니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이 사람들이 조작을 여러분들 한 게 증거가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더 확연하죠 이게 이제 사전투표고 이재명 이게 총투표율은 사전투표 불러서 당일투표 입니다 통계학에서는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그룹과 당일투표그룹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비슷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사전투표의 득표율과 총득표일 득표율이 다 비슷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총득표율이 있고 이런 사전투표 득표율 더하기 당일투표 득표 이렇게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면 안 됩니다 이건 조작을 했기 때문에 크게 나는 겁니다 이재명은 사전투표 득표율 이 52%고 총득표율이 47%입니다 선거는 몇 천만 정도가 참여하기 때문에 총득표율이 0.47이 나오면 사전투표 득표율도 거의 0.47이 나와야 됩니다 표를 수셔 넣어줬으니까 이렇게 뭐죠 4.32%가 나오는 겁니다 윤석열은 총득표 득표율이 48%입니다 그럼 당연히 사전투표 득표율도 48%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3.79%가 나온 겁니다 다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 현대 통계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대수의 법칙 the low over large numbers이지 않습니까 어떤 모집단으로부터 샘플 집단인 사전투표자 그룹 당일투표자 그룹을 여러분들 추출하게 되면 사전투표자 그룹과 당일투표자 그룹의 통계적 특성은 다 같아야 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선거의 경우에는 당일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특정 후보에 대해서 같아야 되는 겁니다 수정한 이후에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를 발각한 다음에 그것을 전산적으로 다 고쳐가지고 원상태로 복귀시키니까 이재명의 사전투표 득표율 44%하고 총득표율 44%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오차가 0.51%니까 거의 뭐죠 0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윤석열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51% 총득표율이 52% 정확하게 여러분 교사를 해보니까 몇 %입니까 0.21% 격차가 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이죠 나라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도 되겠습니까 현대 통계학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대수의 법칙을 완전히 위반한 것을 보면서도 대한민국의 통계학 여러분 경제학 여러분들 공학 교수 가운데 한 사람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이런 빌어먹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라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정규장께 여러분 한번 보여주기 바랍니다 아무리 무식하게 처자랐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낼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현대 통계학이 있기 때문에 사회과학도 존재하는 것이고 여론조사도 존재하는 것이고 공학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수천만 명으로 여러분 구성된 대한민국 국민들이 4박 5일 차이를 두고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했는데 2천만 2천만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일투표회 여러분들 이재명 지지도 하고 사전투표회 이재명 지지도 하고 같아야지 4.15 총선의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무죄 판결을 내린 선관위 이름들 성소 판결을 내린 조재연과 천대엽과 이동훈이라는 이름 그 작자들 이름들 한 판결문 보시기 바랍니다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이례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실시된 보궐선거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 그래 서울법대를 나와? 수학 정석도 안 배웠냐? 이런 뭡니까? 이런 냉백한 과학적 사실과 이런 부분에 침묵하는 이 나라는 이미 망한 나라입니다 저는 그 수많은 여러분들 과학자들이 있고 그 수많은 사회과학자들이 있는데 이런 결과 보고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천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사전투표는 여러분들 한 2천만 명 정도 참여했고 총투표는 한 4천만 명이 참여를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뭡니까? 이재명 지지도가 사전투표만 이렇게 뭐죠? 4.32%가 많으냐 이야기죠 이게 사기지 이게 뭡니까? 아이고 정말 참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냐 이문열 선생님 이야기하면 내가 아는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정말 참 나도 손 들었습니다 이 거짓과 위선과 이 황당한 나라가 여러분들 사전투표가 전국에서 한 2천만 명이 참여했고 총투표는 사전당일을 다 합친 거니까 4천만 명이 참여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윤석열 후보 지지도가 사전투표에 무려 3.79% 났습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다 고치고 나니까 수정구가 어떻게든 똑같지 않습니까? 5차 범위 내에서 모두 다 0.51% 0.21%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했기 때문에 뭡니까? 중앙선거관련의 선거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한쪽은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뭐죠? 플러스 9% 한쪽은 표를 빼앗으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가 나온 겁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아휴 정말 참 이거는 해도 내도 너무합니다 우선 나라가 망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특별하게 피해를 볼 일은 없습니다 다 같이 피해를 볼 테니까 이거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대한민국 그 많은 통계학과 교수들 뭐합니까? 표본 집단이 여러분들 4천만 정도가 되고 사전투표율은 한 2천만 당일 투표 2천만 했는데 사전투표가 이렇게 뭡니까? 이재명은 4.31% 정도는 득표율이 높다 이건 난 애들한테 뭘 가르칠 겁니까? 사기치라고 가르칠 겁니까? 사기친 놈이나 사기치는 것 덮는 놈이나 야 난 뭐 이거 이거는 나라라기보다도 이건 뭐라고 할까? 뭐 점잖어 체면에 뭐 그냥 그 뭐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게? 이렇게 딱 계산을 한 겁니다 너거 2,400만 표 쑤셔 넣었지? 공 박사님 2,400만 표를 어떻게 2,400만 표가 여러분들 터럭으로 하면 엄청났는데 그걸 어떻게 쑤셔 넣었습니까? 그러니까 전산 조작을 한 거지 전산적으로 윤석열이하고 여러분들 심상정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240만 표 집어넣었지 그래서 3구 대통령 선거에서 264만 3983표 차이가 난 거를 너구가 전산 조작 썩썩썩썩 해가지고 24만 7077표로 만든 거지 경북에 10% 정도 조작하고 대구 광역시에서 5%가 아니라 10% 조작했으면 0.93% 정도 이겼겠지 뭐 경북이 왜 안 됐지? 정기가 나갔나? 경북을 왜 안 했겠냐고 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경북이 조작이 안 된 거죠 이건 뭐 여러분들 진짜 국사박물관의 이런 보존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국사박물관의 여러분들 보존되어야 될 내용으로 이건 길이길이 남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이거는 그야말로 개판이라 아니고 대한민국의 지식인들 반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엄청난 전산 조작이 일어난 데도 다 입 닦고 그리고 아버지라고 할아버자라고 할머니라고 자식들이 뭐죠? 부정선거 노예가 돼가지고 20년 40년 뭡니까? 장기 집권 취하에 들어가면 그러면 그게 어떻게 살겠습니까?